가 있는데요. 5812님이 어머 와인 좋아하고 기분 좋아하지만 샹송 부르는 우리 빠로레 언니 손키스 한번 날려주세요. 뽕주 불어를 언제부터 어떻게 하신 거죠? 옆에서 감독님 보고 빵 터지셨어. 아니 불어는 영화에서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역할로. 정말 희한하게 프랑스 관련된 역할이 오고 숙제가 많아요. 샹송을 부른다든지 프랑스에서 온 여자라든지 아니면 가서 찍는다든지 원래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나요? 없었고 그냥 불어를 배우고 싶다. 프랑스 영화가 좋다. 어릴 때 불어를 배우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영화 할 줄 알아? 아니요. 그럼 영어나 해. 뭐 이렇게 해서 좀 부끄러워하던 그런 영화에서 만나게 되고 아베셋 ABC도 모르는 상태에서 샹송을 계속 외우다가 힘들어서 조금 읽기는 해야 되겠다. 그게 시작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게 조금 더 커지고 더 커지고 지금까지. 감사하죠.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새삼 들고요. 어떤 영화에서 만나시게 된 거예요? 프랑스어를 해야 하는 영화가 뭐였죠? 처음에는 아나키스티어. 1930년대의 반무대 여가수. 글루미 썬데리라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주최곡이랑 같은 곡이죠. 우울한 일요일. 그럼 거기서? 음악 홀에서 노래 부르시는 장면. 드레스 입으시고 우아하게. 기억나세요? 음악? 어떤 거 부르셨던 건지? 솜보 디멍시. 우울한 일요일. 그것도 했었고. 그다음에 생활의 발견에서도 했었고. 그다음에 영화 귀여워에서는 파로레가 주제곡인 거예요. 다른 드라마 프랑스에서 온 여자. 근데 이제 계속 겹쳐지게 되면서 파로레가 영화 주제가 되면서 이건 나의 운명이다. 불어로 하면 부하나 몽데스텐. 그래서 그 노래를 외웠어요. 파로레를 아예 통째로요. 그래서 드라마도 쓰고 홍보에 쓰고. 나중에 콘서트 한 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영화 OST 하셨던 거. 감독님이 뮤직비디오를 똑같이 찍어주세요. 달리다와 알랑드롱처럼.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알랑드롱 전혀 다르지만 싱크로율은 없는데 알랑드롱 목소리로. 최기화 씨가 하시면 되겠네요. 감독님 어려우신 거 아니죠? 뭔가 굉장히 예지원 씨를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안 어려워서. 지금 조금 체면 차리고 있어요. 공식적인 자리라서. 감독님 누구 닮았는데 누구지? 누구 닮으셨어요? 하고 6930님. 주변 분들은 인정 안 하시는데 그 얘기 들어봤어요. 정말 위대하신 분. 안중근 의사님 닮았다는 얘기 들어봤고. 그래서 너무 영광으로 개인적으로. 닮았어요. 영광이네요. 닮았어요. 의사님. 그래서 행동도 더 조심하게 되고 더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저도 갑자기 허리를 곧게 펴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남대중 감독님. 영광이죠. 저는. 네. 네.